엄마, 저거 안 사? 아이 정말, 그것 좀 사다 드리자. 아빠! 어? 아빠, 학교 다녀왔습니다. 어, 아니. 아니, 당신 좀... 있지 않아요? 아니. 당신, 저와 아는 네 불. 뭐,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요? 아니. 그럼... 모든 게 뜻대로 안 되니 말이야. 피난 사례 때는 환도만 하면 할 일이 많았었고, 꿈도 많았는데,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그게 아니군. 돈 때문이에요? 응. 첫째는 돈이 있어야 하고, 내가 움직여야겠는데, 이모나이니 말이야. 설계는 다 됐어? 응. 엄마, 그게 뭐야? 선교아, 이건 말이야. 아빠 같은 상이군인 가족들이 살 집이야. 응. 이거면 되겠어요? 아니요, 아빠. 이게 웬 돈이요? 지금까지 제가 저축한 돈하고, 어느 불쌍한 여자가 죽으면서, 좋은 사업에 써달라고 맡긴 거예요. 응? 기회만 오면, 당신 드리려고 마음먹은 돈이니까,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시키세요. 당신이... 응. 응. 브ck Road 대빙 bies